이 케이크 한 번 먹었는지 한 번 놀아요. 선생님 눈을 못 맞춰요. 이제는 마음을 정하게 세세요. 야 우리 진짜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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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요약하고 있는데 만나 다녀봤어도 오늘처럼 재미있는 것 처분이 아니었죠. 언제 됐느냐 이러면 자꾸 오죠. 결과 왜냐면 제가 나간가봐 제가 집에서 다니시는 분들도 있었어요. 그리고 자기소도 한 번 놀기 딱 좋네. 제가 이제 마무리로 끝내겠습니다. 그냥 우리 각설형님하고 마지막에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각설형님들 지금 실컷 춤추고 다섯은 춤춰서 대부분 시간만 진심한 봉담 리나라를 기린다 오늘도 웃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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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